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제주시 봉계동 토지 98평형 타우나수 주택 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 타경 1045번입니다. 감리가는 4억 9,255만원이며 대지권 98평형에 그물민이 29평형으로 2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재래가는 2억 4,135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2,414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12월 26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봉계동 봉돌 빌리지 타우나우스 경매물건은 제주국제공항 생활권으로 라인너스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수 물건은 안입니다. 제주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제주시 봉계동 타우나우스 매물은 116동으로 대지권 98평형에 건물면적 29평형입니다. 일부 지분 매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가는 지난 2023년 3월 기준으로 4억 9,255만원이며 2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49% 가격인 2여 4,135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12월 26일에 3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 체제가의 10%인 2,414만원입니다. 토지용객 확인원상 개칼리지어그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8년 8월에 사용성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감독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어처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관액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산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4월 12일에 설정된 성서새마을군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억 5,4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4억 9,8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묶음명세상 조사된 임재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갱면을 통해 제주 타운하우스에 입찰하기 위해서나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제주시, 봉계동, 인근, 단독, 다가와주택 등은 매매 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리 현황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면 제주시 봉계동, 인근, 단독, 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2% 매각률 35%의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근 주택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은 매각 묶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봉계동 토지 98평형 타운하우스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